오늘도 키워드 몇 개만 적고 갈까요? 카페에 상주하고 계셨던 오늘 하루종일 깝창들한테 좀 물어볼게 오늘의 키워드는 무엇입니까? 먼저 훑고 갔으면 하는 것들 있으면 얘기를 해줘요 키워드를 김용호 송민호 이엘 강학도 강학도는 저기 게이 아저씨 아니야? 김가람 김가람이 누구야? 랄표야? 르세라핌? 르세라핌? 네 물냉 비냉 다 además 중국 국민의힘 김성원 김성원 정치 정치는 좀 표시해놓자 덜 김병만? 김병만? 뭐 이렇게 논란이 많아? 송강호 임시완 발차기 국행 그만 괴롭혀 씨발놈아 내가 어제 미안하다 그랬잖아 됐어? 이 정도면 됐어? 베베? 카페에서 올라온 것만 다뤄? 베베? 자 가보자 오늘의 키워드는 가볼게요 거진 다 인물 관련된 거네 나는 그런 거 좀 나왔으면 좋겠다 고릴라 같은 거 아니 그런 거 없어? 아 진짜 이걸 존나 재밌네 뭔가 흥미롭네 어 나는 좀 동물 같은 것도 나왔으면 좋을 것 같은데 고릴라 없어 고릴라 소식 나 요즘 고릴라가 너무 좋아 그 DC 실베게리였나? 저 이거 맞나? DC인사이드 이거 봤던 건데 이거 말고 호감 고릴라 많아 나 이게 너무 웃기더라 나랑 생각이 너무 똑같아 호감 고릴라 많아 이 자료를 보면 여러분들이 고릴라에 대한 호감이 생길 거야 어 나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고릴라가 유인원 중 제일 호감임 인정 시발 먼 고릴라가 사람보다 잘생김 일단 유인원 특유의 띠껍게 웃는 표정이 없음 어 웃을 때도 고릴라는 젠틀하다 그리고 경박한 유인원들과 다르게 항상 엄근진한 표정이 웃김 맞지? 엉근진 표정 그리고 혐상궂은 외모와 다르게 실제로는 유인원 중 매우 온순함 셀카 찍어주는 시빈싸 고릴라 인사들이야 셀카 찍어주는 시빈싸 고릴라들 실제로 고릴라는 인간을 죽인 공식적인 사례가 단 한 건도 없음 침팬지 이새끼들이 존나 공격적이라 인간 갓난애기 막 잡아가서 먹는 거랑 아주 대주적이다 어 병장류 중 제일 센 새끼가 제일 스위트해 흠흠 팩트지 강강약약의 표본 그저 킹릴라 게다가 고양이도 자식으로 기르는 눈물나는 모성애 고양이 안고 있잖아 그리고 고양이랑 인간을 사랑한 암컷고릴라 코코 2018년 46세로 자연사했다 아우 되게 오래 사는구나 얘네 가족이 길을 다 건널 때까지 길을 지키는 부성애까지 겸비함 크으 깔 게 없지 않아 고릴라는 그치 얘네 너무 멋있는 것 같아 자기 그 자기 그 지역 뭐라 그래 자기 그 뭐라 그러지 영역 어 자기 영역을 침범하는 게 아니면은 절대적으로 저 안하잖아 그 공격을 안하고 온순하고 음 하지만 싸워야 할 때가 오면 한치도 물러서지 않는 강인한 크으 이 모든 것을 종합하면 고릴라는 힙 간지나는 배드에서 동물 그 자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런 멋진 고릴라들이 큰 위기에 봉착했는데 바로 좆 간에 의한 멸종위기 크흐흐흐흐 흐흐흐 마운틴 고릴라는 과거 30만마리가 넘을 정도로 개체수가 많았는데 지금 현재 1004마리의 분과 이것도 786마리에서 늘어난 것 이렇게 간지나는 고릴라가 멸종위기종이라고 하여 참 안타까울 따릅니다 나랑 생각이 너무 같아 이 자료가 고릴란 멋있는 것 같아 진짜 앞으로 키워드들을 뭔가 논란 이런 쪽으로만 재밌는 것도 있으면 키워드 추천해 주면 좋을 것 같고요 김용호 김용호부터 쓱 훑어볼까요 오늘의 키워드 보겠습니다 고릴라 얘기하니까 고릴라 울음소리 그새 또 누가 울렸네 뭐지 이게 뭐 하나 오늘 소리야 야 이 모습조차도 너무 멋있다 딱 자기 새끼 만지지 말라고 딱 경계하다가 새끼만 딱 가로채고 오지마 더 다가오면 너 경고 딱 하고 그러고 자기 영역으로 가잖아 멋있지 않아 빈 릴라 그저 그저 킹릴라 진짜 얘는 언젠가 재평가 당해야 돼 지금도 이미지가 나쁘지가 않아 고릴라가 맞지 로랜드 고릴라가 짱인 것 같아 실버백이랑 존나 멋있어 피규어를 하나 살까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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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볼 거 없습니다 가끔씩 그거 하거든 그저 유튜브에 막 쳐서 막 보거든 일부러 자 볼게요 김용호 김용호가 뭐야 아니 김용호 뭐 뭐 없는데 김용호 관련된 게 뭐 있어 이근 이근 이근을 잘 나오는구나 오늘자 이근 오늘자 이근 아 인간말종 감옥에서 잘 썩어라 니 애는 무슨 죄냐 병신한테 태어나가지고 오 세네 워딩이 확실히 세다 유튜버 김용호 조국 전 장관 등 명예훼손이 아 이 아저씨 드디어 가는구나 자신이 감옥에 갈 줄 알면서도 그 화무맹랑한 렉카지를 계속 했던 이유는 뭘까 이해가 안 가네 이 아저씨 건든 사람 존나 많잖아 김건모 김건모 아저씨 건드렸고 박송아 아저씨 건드렸고 이근 아저씨 건드렸고 여기저기 다 건드렸잖아 그니까 등가교환인 거야 내가 감옥에 어차피 썩을 거라는 걸 알면서도 어 8개월 썩다 오는 거를 택하는 거지 그냥 음 처벌이 악해서 얼마나 벌었을까 김용호가 그러면은 자기가 이제 감옥에 가는 대신에 등가교환으로 이제 벌게 된 액수는 얼마였을까 과연 가세현은 셋이서 움직이는 거잖아 강용석 저 어 김용호 그리고 김세희 음 아니 근데 그래 태극기 할배들이 주 고객층이라고 쳐도 이 태극기 할배들이 이런 연예계 소식을 좋아한다는 거야 그렇다면은 김용호 아저씨 김용호는 저 음 약간 자기 정치 쪽이랑 반대인 약간 좌파 쪽 연예인들만 건드는 거야 그런 거 상관없이 그냥 가시거리는 무조건 건든다고 음 전부 다 까 그래 근데 어쨌건 지금 가로세로 연구소는 이제 좀 한풀 꺾이지 않았나 보질 않으니 뭐 예전에 한참 같았을 때에 비해서 좀 한풀 꺾인 것 같은 느낌이 좀 있긴 해 그치 어 아 진짜 이런 놈들은 저 고릴라가 진짜로 저 참교육 한번 해줘야 되는데 맞지 어 넘어갑시다 다음이 이제 오늘의 키워드 송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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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너의 송민호 정신건강을 언급하며 패버리고 싶다는 20만 아니 아니 이렇게 센 워딩을 썼다고? 송민호한테? 송민호 무슨 일 있었어요? 멋있던데 송민호 열심히 자기가 올라가고 싶은 야망이 생겨갖고 방송 출연 음악 활동 이거저거 정말 열심히 한다더만 잠도 거의 안자고 그니까 자신을 엄청나게 혹사시키면서 자기 가치를 올리기 위해서 어마어마하게 노력을 했다 뭐 이런 내용에 대한 그런 그걸 봤거든 내가 자기가 스스로 얘기하는 것도 봤고 미술도 하고 굉장히 뛰어난 아티스트라는 생각을 하는데 송민호가 방송 나와서 고민 상담하는 걸로 깠다고? 누군데? 아이유만큼 멘탈 단단한 연예인을 본 적이 없다 송민호, 오은영 앞에서 질질 짜는 거 보고 패버리고 싶었다 슈마 때는 부모였는데 아아 오은영 선생님, 박사님 앞에서 그 상담 좀 했구나 요즘 그거 많이 뜨긴 하더라 유튜브에 오은영 박사님이 진짜 핫하긴 핫한가봐 현실적인 어떤 조언을 해주면서 예전에는 약간 좀 이런 식으로 이제 해민 스님이나 이런 사람들이 좀 멘토 역할 이런 걸로 좀 많이 뜨고 그랬는데 진짜 오은영 박사님은 전문가잖아 어 그제잉? 그리고 상담해주는 거 나도 금쪽이를 보게 됐는데 되게 재밌더라 그리고 확실한 어떤 그 저걸 제시를 해주더라고 그리고 업계 탑이야 업계 탑이기 때문에 그 오은영 박사님이랑 상담하는 비용 자체도 굉장히 비싼 걸로 알고 있어 시간당 뭐 몇십만원? 뭐 이런 걸로 알고 있는데 음 솔루션을 정확하게 제시해주는 그 모습을 보니까 와 학벌도 장난 아니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 이 사람은 진짜구나 TV에 나온 전문가들 중에서 믿을만한 사람 많이 없다 그러는데 나는 그래도 오은영 박사님 그리고 강영욱 아저씨 그리고 뭐 이런 분들은 업계 탑이니까 인정해줄 수밖에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있어 음 600만원 낼 가치가 있다고 음 음 아무튼 송민호 오은영 앞에서 질질 짜는 거 패부리고 싶었다 요즘 남자 연예인들 보면 몸만 남자고 14살짜리 소녀가 들어가 있다 그러니까 요즘 남자 연예인들이 좀 멘탈이 악하다 본인 기준에 진심으로 아이유가 국힙원탑이라고 생각한다 자기 자신의 감정에도 이기지 못하고 지는 루저들을 루저들은 아이유처럼 될 생각하지 마라 음 갑자기 아이유가 왜 나와 어 아이유 본 좀 받아라 어 아니 근데 송민호가 아이유에 꿀릴 건 뭐야 음 음악활동도 할 때도 래퍼니까 가사도 훌륭하고 뭐 최근에 빅뱅 봄여름가을겨울 그것도 저 리메이크인가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 했었잖아 근데 괜찮던데 가사 내용도 되게 의미 있고 뭐 정확하게 나 이 방송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 모습이 꼴보기가 싫었나보다 어 어 영호 영호수 씨였어? 영호 영호 이분 편집자들 사이에서 굉장히 좀 추앙받는 어 어 방송 카메라나 이런 나 이분 알거든 이분 영상 몇 번 본 적 있어 카메라 뭐 이런 그 저 약간 얼리어답터 같은 좀 느낌의 영상도 굉장히 잘 만들고 또 여러가지 유튜버 할 때 꿀팁 같은 걸 전해주는 사람이었고 이런 뭔가 헤이트 스피치 이런 걸 잘 안하는 이미지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어허 그렇구만 왜왜왜왜왜왜왜왜왜 이렇게 얘기했을까 어 어 영호수 영호가 들어가면 문제가 생긴다고 아 그건 아닌 거 같고 근데 내가 그 이것까진 봤었거든 어 용우수, 필름, 논란까진 아니고 약간 좀 발언이 세긴 했던 것 같애 강화유리에 대해서 얘기하는 그게 쇼츠로 있단 말이지 이 내용 탄성도 없고 얇디 얇은 강화유리 등의 스크린프로텍터로는 탄성도 없고 얇디 얇은 강화유리 등의 스크린프로텍터로는 어떠한 실질적 충격 보호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깨지면서 어디로 날아가줘야 이 시스템 안에서 에너지를 갖고 나가줘야 충격 흡수가 되는 건데 그냥 깨진 상태로 붙어 있잖아요 에너지를 가지고 시스템 밖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연력학 제1법칙에 따라서 충격이 그냥 내부로 다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강화유리가 산산조각이 나면서 깨지거나 이런 화학 강화유리가 깨지면서 크랙이 심장하는 거는 그래서 이제 그 휴대폰 사면은 우리가 하는 게 이제 그 강화유리잖아 그 필름 보호필름 강화유리 이거 하지 말라는 이제 그런 내용에 어 그거를 이제 많이 올렸었는데 이것도 약간 좀 그 논란 논란이라기보다는 그냥 그거지 이제 그 이분의 이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좀 이 내가 봤던 건 이거 아니거든 잠깐만 봤던 게 있는데 그걸 또 어디 간지 모르겠다 넘어가 넘어가자 어 근데 좀 발언이 좀 저게 했었던 것 같아 그러니까 뭐 이런 쓰레기 같은 뭐 이러면서 막 그런 얘기한 게 있었는데 넘어간 어 무튼 그래서 어 문제는 이제 그 근데 이게 논란이 될 논란이 될 건가 나는 난 잘 모르겠네 그래 이걸 가지고 뭐 그렇게 나는 뭐 이거는 크게 뭐 논란이라는 생각도 안 든다 어 난 또 송민호가 뭔 일이 있는 줄 알았네 패고 싶다는 게 논란이라고 근데 사실은 이제 송민호 입장에서는 신경도 안 쓸 듯 아니 용호수 씨를 내가 뭐 좀 무시하고 이런 게 아니라 진짜 송민호 입장에서는 진짜 신경 1도 안 쓸 듯 그리고 젊은 마인드가 있기 때문에 나 싫어할 수도 있지 그게 뭐 어때서 꼭 누군가의 슬픔에 공감해 줄 필요는 없는 거니까 뭐 그런 거 아니겠어 넘어갑시다 이거는 EL EL씨는 저 감옴 당시 수학 포기한 감자반 감옴 당시 EL이 쓴 글 워터반 콘서트 물 300톤 소양강에 뿌려주면 좋겠다 요거 하나 때문에 이제 굉장히 좀 논란이 됐었죠 어 아니 이제 그거였지 이제 뭐 싸이가 자기 돈 끌어다가 이렇게 워터밤 이렇게 해가지고 어 자기 콘서트에서 이렇게 즐기자고 하는 건데 근데 이제 EL씨 입장에서 이제 물 부족 국가에서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라는 거였는데 이제 거기에 대한 이제 어 논란에 대해서 그런 얘기를 했었죠 어 그분이 굉장히 얘기를 잘했어 그 영상 줘봐봐 뭔지 알지 랄프야 그분이 누구예요? 아니 그거 유튜브 유튜버 세 명이 나와가지고 어 아이 그거 있잖아 랄프야 아니 봤잖아 이게 사람들도 다 아는데 몰라? 그 분이요 그게 뭐였지? 그게 뭐였지 여러분들 그 있잖아 어 아니 방송에서 보여줬잖아 아니 가세현 말고 가세현에서 얘기 안 했어 그 뭐라 그러지 거기 어 쇼치에 있어 랄프야 어 여러분들 다 잊어먹었나? 이거에 대해서 어 매불쇼 그렇지 매불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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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엘 침은 나와 어 그래가지고 이제 이런 그 얘기를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좀 약간 여초 쪽에서는 지지를 받았는데 좀 역풍이 있었지 어 역풍이 좀 있었지 음 바지에 티셔츠 정도 생각하고 있어요 엄마가 수영복은 질색할거라 엄마랑 단독 수영장으로 딸린 곳으로 놀아가려고 함 근데 그 물 다 퍼서 소양강에 뿌렸으면 내친김에 다른 트윗도 살펴봤는데 어 버스를 타고 가다가 차에 치여 뜨거운 아스플르트 부름비를 넘어가고 이런 거 이제 이게 또 이제 기사가 돼버린 거지 전에 이제 얘기했던 소양강에 흠뻑쇼에 뿌리는 물을 가지고 소양강에 좀 뿌려줬으면 예 이제 이걸 가지고 문 거지 그래가지고 이제 얘기하는 내용이 이제 누리꾼들 사이에서 이게 내로남불이다 어 아니 싸이 그 흠뻑쇼 가지고 그거 소양강에 뿌려달라니 어쩌느니 그런 저기 얘기를 했는데 어 그 수영장 물을 소양강에 양보해야 되는 것 아니냐면서 땀리 하하하핳 하하하핳 하하하핁 흐앗 흐안 흐어 orient 하하하핁 그니까 좀 약간 뿌린대로 그대로 이제 일단 좀 그 받는 그런 느낌? 음 예전에 내가 EL 있는데 매불쇼 EL 쳐도 안나와? 그 쇼치 있는데 그 카페에 좀 누가 올려주세요 내가 전에 보여줬던거 거기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얘기를 한거 있어요 배우가 영화 촬영장에서 쓰는 그런 것도 있을텐데 하면서 그런 얘기 뭔지 알거야 그래서 이게 또 이제 당시 강수량이 평년의 6%에 그치며 역대 최악으로 기록될 정도로 가뭄이 극심했던 터 이 가운데 싸이 흠뻑쇼가 회당 300톤의 식수를 사용한다는 사실이 알려져 누리꾼들 사이에서 가불 논박이 펼쳐졌는데 이때 EL씨의 소신발언 역시 이목을 끌었다 일부 누리꾼들은 당시 EL씨의 발언 조명하며 흠뻑쇼 오토밤 등을 비판하던 EL씨가 단독 수영장 딸린 숙소로 휴가 떠난 것이 내로남불이 아니냐 이런 얘기지 갑론을 봐 그래 워터밤은 안되고 단독 수영장은 되신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에 대해서 기사도 뜨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나봐 EL씨가 원래는 전에 그 소양강 발언하고 나서 좀 이제 지지세력들도 있었고 아닌 사람들도 좀 있었는데 그때는 그때는 딱히 거기에 대해서 코멘트를 안했단 말이야 딱히 그냥 무시하고 자기 할 거 하면서 그렇게 지냈는데 이번에는 좀 타격이 좀 많이 왔었나봐 그래가지고 이제 참 할 일들도 드럽게 없나보다 흐흑 흐흑 아 흐흑 흐흐흑 흐흑 좀 이번에 좀 약간 음 그 화가 좀 나신거지 여태 보면은 찾아도 안나오네 그 매블쇼에서 내가 봤던거 잉? 그지 랄표야 그랬을수도 있겠다 쇼츠에 올라온게 그지 삭제된거 같아 내 예전 영상이 있긴 할텐데 아무튼 뭐 뭐라 그랬냐면은 음 넘어가 그냥 수영장간다고 뭐라하니까 화나셨음 흫흐흫 으흨 삭 자 다음 오늘의 키워 다음 거 볼게요 강학도? 강학도 씨는 저기 아니야 저 저 저 저 유튜브 유튜버 그 저 게이 분 어 이거구나 1시간 전에 올라온 분 형 성형 부작용으로 코가 녹았다는 게이 유튜버 그리고 병원 입장문 안녕하세요 와 조회수가 90만 한 넉 달? 다섯 달? 베리베리 올해 잠수를 탔네요 성형을 했습니다 코성형했어요 강남역에 있는 비읍 리을 성형외과에서 했습니다 어우 잘생기셨다 존자라님? 그치? 존자라님? 아 이 사진들은 코성형 하기 전 사진이에요 어 음 여기 약간 절개한 그 자국인가 보다 어 아닌가? 이게 저의 성형외과에서 하기 전 코 모양 어 몇 번 뭐 재수술 한 거야 뭐야 코가 썩었다고? 넉 달 동안 일곱 번 여덟 번의 마취 수술이 있었으며 네 번의 코 개방을 했습니다 첫 번째 코 수술한 상태였어요 열흘쯤 지난 전 원래 붓기가 없는데 코가 왜 이렇게 커졌냐고요? 염증 덩어리입니다 저게 신기 방귀 전 염증이 안 나본 사람이라 이런 경험을 처음 해보네요 어? 어 어 그게 현재 저의 코 모양이다 헤엑 헐 저게 계속 돌려가는 거인 이마 피판 수술 현류가 이동하는 저 이마를 찢어서 코 비주의 조직연결 수술이라 거의 모든 성형외과는 할 수가 없는 수술이다 대학병원에서 할 수 있는 그 교수님 몇 분 안된다 아 지금 이 상태라서 대학병원 가가지고 와 코가 썩어버리는 거야 근데 웃긴 건 이 중국 느낌 나는 코를 다시 예전으로 돌리려면 코 안에 실리콘이 건 귀 연골 자간흑 연골 기능 기능 기증 늑 연골을 빼고 뭐 자세히 이건 뭔 말인지 모르겠어 코가 텅 비어있는 상태에서 6개월이 지나고 이마를 찢어내리고 이마가 생차게 되는 6개월이 지나고 생차게 되면 비주가 너무 길어져 넘어가고 블라블라 넘어가고 어 균이 침식해서 그렇다 야 여기 성형외과가 엄청 원망스럽겠네 나름대로 알아보고 유명한데서 했을 거 아니야 이건 살 튼 자국 아니야? 그리고 장기간 스테로이드성 주사로 얼굴에 문 페이스가 생기고 얼굴이 달덩이처럼 붓는 부작용 지금 코끝이 보라색입니다 삭제.. 삭제 당했구나 처음 글 올렸을 때 8월 8일 날 올렸는데 폭력, 잔혹, 혐오, 저속한 표현, 욕설, 비방 이래서 이제 재업로드 할 때 약간 이런 식으로 올린 거구나 비꼬면서 수면마취도 많이 해가지고 관수치 500을 처음 달성했다고 이 코 한 번 잘못된 것으로 인해서 엄청난 피해를 받았다 뭐 이런 내용이에요 그냥 어릴맛고 하아... 어우 되게 내용이 길다 그래요 성형이 참 무섭군요 성형외과 의사들 사이에서도 가장 추천하지 않는 수술이 이제 의사들이 추천하지 않는 수술 중에 하나가 코 성형이래 코 같은 경우는 여기를 절개해 여기를 딱 따갖고 드러내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하는 거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여기 있어요 여기 코 여기 여기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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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 뒤집어 까 그렇게 하고 이제 좀 뭐 보형물 같은 거 넣고 다시 닫아 이제 딱 메꾸고 그런 식으로 하는 거야 음 다른 방식 또 있겠지 마늘코를 좀 얄쌍하게 만들어라 내 코? 난 내 코가 자랑스러운데 난 내 코가 좋아 음 마늘 같고 좋아 요약하면 성형외과에서는 협찬이었는데 의사 입장에서는 이 부작용이 저 사람이 코 습 닦는 버릇 때문이라는 입장인 오! 새로운 얘기네 그러니까 이게 염증이 침투하려면은 이걸 이제 하면 안 된다는 얘기네 손에 균이 있기 때문에 아직 결과가 안나왔기 때문에 입장문을 다시 보라고? 병원 입장문? 알았어 볼게 너무 길어가지고 여러분들 관심 없을까봐 좀 관심이 생기셨나보네 병원 입장문이 뭐야? 원장님 해당 유튜버 분의 라이브 방송을 보면은 수술한 당일부터 이 비주 쪽의 상처 부분을 잘 건드리고 비비고 코를 푸는 습관이 있었다 상처의 회복이 자꾸만 어려워지는 부분이다 첫 수술 이후 염증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장액종이라고 하는 형상이었는데 진물이 피망 내 고임 현상이 생기는 것이고 장액종이 가장 큰 이유는 외상 즉 많이 건드려서 발생하는 현상이다 이 상태는 세척을 하고 고인 장액을 제거하는 방향으로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두 번째 수술을 시행할 이유가 되었다 그러니까 이 강학두씨의 이런 문제는 강학두씨가 만든 거다 이런 내용이겠네 코끝 높이를 낮춰야 한다고 환자들 지속해서 설득해봤지만 환자는 코높이를 낮출 경우 방송을 하고 인터뷰하겠다고 으름장은 놓았고 지속적으로 방송을 하지 못해서 수입이 없어진다고 하여 생활비를 주지 않으면 당장 방송하겠다고 여러 차례 협박을 했었다고 일단은 상처가 충분히 암을 때까지 매달 생활비 지원까지도 해드렸다고 아 진짜로 후원 계좌 조현병과 공황장애로 아무것도 못하고 있습니다 변호사비가 없네요 도움 좀 부탁드려요 막말로 여시들이 코 수술을 이미 한 번 했어 근데 더 예쁜 코를 가지고 싶어서 재수술을 해 이것만 해도 돈 7,800인데 강학도는 코 수술한 코를 저기서 단동 100만원 주고 하고 윤곽주사, 어깨지방주입, 디에타민주사 등 여러가지 서비스를 받았어 그 뒤에 부작용 나서 하는 개방제제제제제수술까지 돈 하나도 안 받고 저 병원에서 해주고 생활비 750까지 줬다는데 도대체 얼마나 해줘야 돼 병원이? 라는 뭐 이런 내용이네요 병원 주장이 아니라 강학도가 자기 입으로 얘기한 거야 원래 부작용 난 재수술도 돈 주고 함 보통 성형외과가 자기 잘못 인정을 안 했기 때문에 설레 타령 좀 안 했으면 좋겠어 그놈의 설레설레 불과 며칠 전에 여자 의사가 성형 피해자가 돼서 팔이 덜덜 떨려서 직업적으로 이어갈지 말지 불투명해진 정도인데 왜 꼭 강학도로 설레를 만들어야 함? 저 여자 의사는 뉴스까지 나왔는데 관심 하나도 없었으면서 그 사람을 중심으로 하면 왜 안 돼? 강학도만 여초에서 관심 다 받아간 거는 팩트야 강학도 코사진 충격이라 관심 받은 거다 원래 유명인이라 관심 받은 거다 그래서 설레를 만들어야 된다 이런 말 좀 제발 좀 그만해라 한예슬 신의철도 못 바꾼 걸 얘가 무슨 수로 바꿔? 그럼 또 바로 실패할 거 알지만 한번 해봐야지 세상이 바뀌지 않는다고 어쩌고 니네가 비웃어도 이길 건 이겨야 된다고 생각한다 라고 맞는 말만 났는데 제발 그 관심 여자 의사한테 반만이라도 줘봤으면 진짜 제발 그래요 이런 일이 있었군요 이런 일이 있었어요 지금 꼴리 어디서 가니? 저작권 관련해서 할 거 아니에요? 음 알겠습니다 음소거 해놓을게요 후원 계좌때문에 민심이 여쩡됐다 뭐로 갔다 다음 김가람은 뭐 김가람 오 또 김가람이 누군지 봐야겠다 아아 원래 있었구나 원래 아아 두세 달 전에 학폭 논란으로 해가지고 그 르세라핌 거기 이제 멤버였는데 데뷔 전에 손절치고 소속사에서 어 김가람 양은 이제 저 손절쳤습니다 앞으로 르세라핌은 몇 인조 멤버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거 내가 기억나 각종 논란으로 역대 아이돌 2주 최단기간 탈퇴 멤버인 각종 논란으로 역대 아이돌 2주 최단기간 탈퇴 멤버 회사에서도 품을 수 없었다라는 건데 일마가 김가람이야? 아 일마가 김가람이야? 어 학폭위에서 5호 징계를 받았다 이게 뭔 내용이야 어 5호면은 뭐 빡센 거야? 김가람이 6시간 특별교육 이수 5시간 특별교육 이수 부모님 아 학폭 가해자는 부모님도 고통받는구나 음 아 10호까지 있어? 어 5호 정도면 어느 정도를 하나? 뭐 친구 머리 이마 정도 미는 정도를 하나? 야 너 이렇게 깝치고 다녀? 이 정도야? 우리 예전에 뭐 청소년 드라마에서 봤던 거? 아니면은 뭐 가슴팍에 찹한 대 때리는 정도? 야 뭘 꼴아봐? 착 때리는 정도? 아니면 어느 정도야? 음 5호 정도면 악질 수준이야 어 5호 정도면 누적돼야 음 야 근데 이게 생활기록부 같은데 이런 게 남아버리면 이게 저 연예인 활동하기 진짜 빡세겠다 어 스타가 되려면은 인격적으로도 이제 완벽해져야 되는 그런 시대니까 어 어 뭐 좀 그랬는데 최근 근황이 뭐야 그래서 안녕하세요 김가람이에요 죄송해요 늦었는데요 제 입장 말씀드릴게요 기회가 그동안 없었는데요 저는 꿈을 위해 열심히 노력해왔어요 과거의 행동으로 인해 그동안 달려온 꿈이 깨질까봐 솔직히 겁났던 건 사실이었어요 하지만 하루하루 지날수록 저를 향한 많은 비난이 무서웠어요 저는 기회가 다시 주어진다면 제 입장을 솔직하게 전하고 싶었어요 첫 번째 저는 누군가를 때리거나 폭력을 가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둘째 강제 전학을 당한 적도 없어요 셋째 술과 담배를 한 적도 없어요 넷째 누군가를 괴롭히고 왕따시킨 적도 없습니다 다섯째 저는 그냥 일반적인 학생이었습니다 그러면 5호 학폭 논란은 뭐야 이거는 학폭위 사건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저는 중1대 3월에서 5월경에 유은서라는 친구 그 친구 뒷담화와 다른 친구의 속옷 있는 모습이 찍힌 사진을 업로드하면서 제 학폭위가 열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3월에서 5월달경에 유은서라는 친구가 친구들을 뒷담하고 가담한 게 유은서가 그걸 이제 시작을 하고 다른 친구의 속옷 입은 모습이 찍힌 사진을 업로드하면서 유은서가 했다 이거야 유은서가 여기 가서 뒷담하고 친구 속옷 입는 모습까지 찍어갖고 이걸 이제 어딘가 업로드하면서 벌어지게 됐는데 거기서 김가람은 무엇을 했느냐 저는 유은서한테 피해받은 친구를 도와준다는 생각에 유은서한테 따졌습니다 야 너 왜 건드러 어? 너 왜 얘 자꾸 괴롭혀 그러던 중 욕설을 했어요 어 야야야 이 씨발 년아 너 왜 왜 내 친구 건드러 왜 왜 약한 애들 괴롭혀 이 씨발 년아 뒤질래 너? 개같은 년아? 이렇게 했나 보지 그래서 저는 다수와 소수의 차이점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유은서에게 따지는 행위가 잘못이라는 생각을 깊게 하지 못했습니다 아 그럼 피해자를 도와주다가 일어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잘못 얽히고 설켜가지고 학폭위에 올라가갖고 5호 처분을 받았다 내 행동이 의기롭게만 느껴졌기 때문에 심각성을 알지 못했어요 이제 와서 돌이켜보면 참 많이 미숙한 대처였고 철이 없었어요 그 시절 저에게는 친구관계가 가장 중요했어요 약간 후회를 하지 않는다라는 발언도 했네 당당하다 그때 저를 미워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방법이 잘못됐고 과정이 잘못됐지만 이런 것들을 이제 그 어른들 담임선생님이라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학생주인선생님들이라든지 그런 데 가서 이제 그 얘기를 해갖고 제재를 해야 되는데 내가 스스로 그걸 해결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게 잘못된 것이다 그게 잘못됐지만 나는 그런 나의 의로운 행동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부모님은 도움이 필요하고 어려움에 있는 친구들을 모른 척하지 말라고 항상 제게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야 이거 뭐 경찰서에서 조서 꾸미듯이 이렇게 학폭위가 이런 식으로 열리는구나 세상 좋아졌다 어 이거 내용 다 나오네 유은서가 뒷담하고 다닌 사실을 알게 된 여학생 1, 여학생 2, 그리고 김가람 셋이서 유은서가 나쁜 행동을 하니까 너도 한번 당해봐 이러면서 여덟 명이? 어 잠깐만 여덟 명이 근처 아파트로 3시간가량 야발련아 어 욕설하며 화를 냈다 여학생 2, 이와 김가람은 욕을 하지 않고 아 이 존나 어이없네 라고만 했다고 함 여학생 4, 등 4명은 욕은 하지 않고 3시간 정도 얘기했었다고 어 유은서가 앞으로 뒷담하지 않고 잘하겠다고 해서 화해하고 풀고 넘어가기로 했었는데 어 음 근데 이제 유은서가 이거를 가지고 마음속으로 아 그래 나 안할게 얘들아 미안해 어 안할게 미안해 어 이랬는데 이제 친한 남학생 A랑 B한테 메시지를 보냈구만 와 존나 어이없다 야 김가람이랑 걔네 몇 명 있잖아 나 시발 아파트 끌려가갖고 걔네들한테 존나 어 나 존나 웃아주더라 어떡하야되냐 이거 어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제 남학생이 어 유은서와 함께 있었던 그 친구들 걔네들을 페북 메시지방에다 싹 다 끌고 모아갖고 어 야 유은서 건들지마 뭐 이렇게 했나보네 어 황당한 메시지를 받은 여학생일은 유은서에게 페이스북 메시지를 통하여 존나 할 등이 없다 총구석으로 꺼져라 역겹다라고 보냈다고 같이 싸우면서 김가람은 유은서가 페이스북 메시지방에 사각을 올리고 난 후에 서로의 불편함을 감소시키기 위해 페이스북 메시지방에서 나가라 그랬다고 음 유은서는 그동안 고마웠다는 내용의 글을 올리고 친구들과 함께 있었던 페이스북 메시지방에서 나갔다 그런데 이후에도 유은서의 남사친 A 남학생이 지속적으로 여학생 A에게 욕을 보냄에 따라 김가람이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여학생일을 위한마음으로 더 이상 괴롭히지 말라는 뜻의 항변을 위해 페이스북 메시지로 유은서의 남자친인 A 남학생에게 어디냐 당장 나와라 라고 했다 그래서 유은서의 보디가드인 A와 B는 그리고 C가 셋이서 야 만날래 김가람? 그래서 김가람이 유은서한테 페이스북 메시지로 원인을 해결하려면 유은서의 남자친 야 존나게 길다 아무튼 그래가지고 만나기로 했어 유은서의 보디가드 A, B씨가 김가람이랑 인근 초등학교로 만나기로 했어 야 니네 어디 초등학교로 와 그래서 이제 김가람 유학생 1, 2, 3 남학생 1, 남학생 2 그래서 여러 명이 또 모여가지고 그 안에서 이제 또 얘기를 또 했구나 근데 또 유은서의 남사친인 A 남학생과 B 남학생을 3학년 언니 오빠 7명 6명 야 진짜 야씨 그래서 이 윤서의 지인들이 또 3학년 언니 오빠들의 힘을 또 과시했다 이제 또 김가람이 또 약간 좀 약해지는 부분이네 와씨 길어 존나 길다 세줄류야 김가람이 뒷담화 깠다고 여자들을 불러서 다굴했다 다굴 당한 애가 남사친들한테 도움 요청 김가람도 남사친들한테 도움 요청 김가람 쪽 남사친들이 좀 빡세서 개발림 아 아 둘이 약간 백 자랑을 좀 했구만 어 이거는 근데 솔직히 좀 어 이런 그 어떤 무리들의 어떤 그 그걸 과시한다라는 거 자체가 좀 약간 어 학교 내에서 어느 정도 그게 좀 있었네 어 일반적인 학생은 자치위원회 안 끌러가는데요? 존나 웃기네 댓글 내가 이걸 왜 보고 있지? 소설 읽는 거 같고 재밌다고 전혀 안 억울해 보인다 5호 쉽게 주는 것도 아니고 그냥 아프리카 방송하고 별풍이나 땡기자 3호 쉽게 주는 게 아니라 2호 쉽게 주는 게 아니라 1호 쉽게 하나를 고정했길 2호 쉽게 넵 음 이게 최선이었을까 싶다 어 이게 최선이었을까 싶어 형 김가랑 과거 사진 카페에 새로 오면 그게 뭐 중요해? 에휴 아 야 정말 넘어갑시다 어 김가랑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좀 난 그런 거 같아 이게 좀 그 나 이런 얘기가 될까? 너무 엄격해 어? 너무나도 엄격해 진짜 왜 가람에 대한 기준이 이렇게 엄격할까? 어? 어 진짜 갱생 가능한 정도이고 고들갑들 떨지마 그래 14살 때 있었던 일이래잖아 그리고 내가 봤을 땐 그래 내가 봤을 땐 그래 그렇지 않아? 아 하 근데 연예인 진짜 아무나 못하는 건 팩트인 것 같아 왜냐면 이 인기 없는 시절을 함부로 보내면은 안 돼 그게 연예인이야 그 시절을 아무렇게나 보내면은 어 그 내가 아무렇게나 보냈던 그 세월이 내가 인기가 생겨버리면은 그 내 발목을 잡거든 그치? 그치? 어 너무 가혹해 솔직히 여자 아이들 수진도 억은해 보임 음 음 그니까 외국은 참 외국이랑 우리나라는 확실히 다른 건 그거 같아 어 이 과거는 그니까 그냥 진짜 너무 그 그 사람의 능력, 어빌리티에 영향을 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 그냥 저런 일들 정도는 내가 너무 후아인가 확실히 과거의 일이지만 이 모든 이 내 시간의 세월들이 내 뒤통수를 때린다는 것은 너무나도 가혹하다 어 그런 생각이 좀 든다 어 안타깝네 물소마인드야? 아니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조금 다르게 봐야 되는 거 아니야? 유은서랑 김가람이랑 둘이서 어 티격태격 한 거잖아 세력 싸움 하면서 어 옹호하지마? 반사회적인 거 아닌데 살면서 싸워본 적 없는 놈이냐 열네 살 때면은 아 그래그래 알았어 알았어 이거는 뭐 넘어갑시다 그래 아무튼 여러분들 입장은 결론적으로 뭐 이랬거나 저랬거나 연애활동 하려면은 학폭 5호 처분 뭐 이런 거는 이런 애들은 절대로 키워줘선 안 된다 뭐 이런 생각인 거잖아 둘 다 끼리끼리 양아치들 싸움이었는데 여초에서 이쁘고 잘나니깐 존나 질투해서 오히려 더 싸인 것도 있어 음 깨끗해야 된다 아 깨끗한 사람 찾기 진짜 힘들긴 해 아 김가람 물냉비냉은 뭐냐? 물냉? 물냉면이라고 참 나 야 야 아니 오늘의 키워드 얘기해놓고 이게 물냉비냉이 뭐야 이건 왜 왜 나한테 얘기한 거야? 뭐 이게 뭐 뭐 뭐 있었어? 음 그냥 말한 거야? 아이 정말 씨발 냉면은 물냉이지 하남자 특 비냉먹음 그리고 물냉 조금이라도 맛보려고 육수달라함 음 그런 부분에서 이제 하남자야 근데 최고의 선택은 비냉인 건 팩트야 왠 줄 알아? 육수를 주잖아 둘 다 맛볼 수 있는 거야 어떻게 보면은 둘 사이에서 줄타기 하는 거 꿀잼이네 다음 다음 어 김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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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뭡니까? 김성은 어 어 김성은 수해 현장 방문해서 사진 잘 나오게 비 나왔음 비 나왔음 비 왔음 좋겠다 이번에 물난리 났을 때 그때 수해 현장 복구 현장을 찾아가갖고 와 재수 이상원 재수 이상원님 사진 잘 나오고 재수 이상원님 재수 이상원님 재수 이상원님 야 이거 시발 BJ가 해도 X 되는 거 아니냐? 맞지? 이거 BJ가 해도 이거 BJ가 어디 뭐 저 자원봉사 같은 거 가서도 사진 찍을 때 야 이럴 때 좀 비 좀 오면 좋겠다 사진 잘 나왔으면 좋겠는데 야 이거 BJ도 하면은 완전 묻힐 발언인데 평소에도 좀 장난꾸러기다고 하면서 같은 당 의원이 또 이렇게 쉴드 쳐줬어? 그 친구가 평소에 좀 장난꾸러기 같아요 좀 좀 좀 넘어가시죠 그러면서 아 저 이런 그 저 장면에만 집중하지 마시고 이 큰 줄기를 좀 봐주세요 여러분들 노는 데 가서 우리가 다 찍어보면은 여러분들 뭐 나오는 거 없어요? 예? 여러분들은 깨끗해요? 예? 큰 걸 좀 봐줘요? 예? 작은 거 하나 가지고 좀 큰 뜻을 좀 저 저저저저 좀 저 그거 하지 말아요 예? 아니 이거 내가 뭐 이렇게 뭐 자꾸 살 보태는 게 아니라 100% 만약에 이제 뭐 어? BJ가 예를 들어서 이런 발언을 했다고 쳐 그러면 거기에 얼마나 많은 그런 게 달리겠어 야 어마어마한 재산 피해와 죽은 사람들도 있고 그런데 넌 어떻게 생각 없이 그런 말 할 수 있냐 어? 너는 장방송인으로서의 자격바탈이다? 뭐 이러면서 엄청 깔 거 아니야 근데 와 정지지 그치?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대출세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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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근데 보통 이런 경우는 이제 당 내에서 회의를 통해갖고 쫓아내는 거야 아니면 어떻게 해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이럴 때는 당 내에서 결정하는 부분이지 어 다시는 정지판 얼씽거리지 말아라 경고만 줬어? 엄중경고? 윤리위원회에서 어 내부징계 음 음 야 이건 좀 발언이 너무 저기 했다 셌다 어 근데 뭐 크게 타격이 없네 그래 근데 또 아 모르겠다 넘어가자 음 김병만 아 이거는 뭐 너무 옛날 거잖아 뭐 좋은 저기도 아닌데 이런 거 모친사 모친상 이런 걸 왜 왜 키워드를 추천했어 이 자식들아 다음 부베 부베 부베는 부베그나 56분 전에 올라왔네 음 팝콘TV에서 성인방송 꼭지짠 리액션이 3천원짜리라고 팝콘은 약간 저 이게 좀 계약을 하나 보다 BJ들이랑 얼마 받고 선입금 받고 팝콘에서 몇 회 이상 방송해야 되고 뭐 이런 게 있나 보네 어 어 인력난에 인력난에 시달리나 보다 팝콘TV가 왜 팝콘을 떠나고 뭐 이렇게 다른 기타 플랫폼 뭐 플렉스라든지 뭐 어 팬더라든지 이런데로 이적을 할까 팝콘이 좀 그게 좀 센가 보다 운영자 입김 같은 게 그러지 않고서야 아프리카에서 아프리카 감성이 아니고 좀 더 센 거 어 좀 더 강력하고 좀 더 뭔가 아주 자극적인 거를 이제 원하는 사람들은 자극적인 게 아니면 방송을 못 보게 되는 사람들은 사실상 뭐 팝콘에 다 몰려 있었는데 다른 플랫폼이 생기면서 이제 그쪽으로 이제 이렇게 분산돼버린 이유는 사실 팝콘이 운영을 못했기 때문인가 음 거기도 뭐 거기 나름대도 그게 있나 보네 아무튼 그래가지고 1년 계약 종료로 유튜브로 이제 이적을 했어 근데 유튜브 스트리밍 음성돈에 그림돈에 영상돈에 90%가 일배 영상이었어 어 방송하던 중 자칭 열사들의 폭발적인 신고로 유튜브 스트리밍 에이 9회 10 9 10차 정지 야 이거면은 채널 삭제될 텐데 예전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스트리밍 정지를 한번 당하면 이렇게 뭐 3개월 동안 방송을 이제 못하게 되는 그리고 채널에 직접적인 어떤 영향이 가면서 업로드 외에는 못하게끔 이렇게 됐었는데 지금 약간 뭔가 풀렸나보네 9에서 10차 정지면 아니면 이제 풀릴 때까지 좀 기다리고 있다가 또 다시 풀리면 다시 하고 풀리면 다시 하고 이렇게 밑빠진 덕에 물붙기 식으로 했었을 수도 있겠네 난 잘 모르겠어 유튜브 스트리밍 해본지 좀 오래돼가지고 그리고 이제 8월 6일에서 8월까지 5년만에 트위치로 이적해서 영상도내를 땡겼는데 3일만에 3차 정지 저건 아마존 찌찌 영상도내로 테려했다고 오늘자 독일 스트리밍 사이트 피카르트에서 와 피카르트는 난 처음 듣는다 나는 BJ 부베가 이제 왜 계속 이렇게 시달리냐면 만만하게 보여서 그런 것 같아 만만하게 보여서 그런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좀 들어 어 실드 치는 게 아니라 뭐 보니까는 거진다 억가에다가 막 프레임 씌워지고 억울한 부분이 굉장히 많겠던데 어 그럼 방송 내용 보면은 막 자기가 이제 작곡한 거 막 들려주고 그냥 소소하게 그냥 개인 방송하는 사람으로 나는 그렇게 알고 있어 어 사람들이 일부러 더 열받게 하려고 약간 더 자극시키고 막 그랬잖아 극대노를 보려고 자극하는 거지 그치 크으 이게 어떻게 보면 좀 양날의 검이야 방송하면서 변하기도 했다고 착한 척 하는 게 비호감이라고 아니 착한 척이라도 하고 가면 쓰고 살아야지 뭐 모든 걸 솔직한 속마음대로 얘기하고 살면은 사회생활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 인방 보는 사람들이 얼마나 도덕적이라고 그치 않아? 어 나처럼 가면 쓰고 살아야 된다고? 그치 해선 안 될 것들은 에 대해서 이제 뭐 좀 발언 같은 걸 좀 조심해야 되는 거 좀 있긴 한데 나도 모르게 뭐 도덕적인 그런 사람이 아닌 거는 뭐 여러분 다 알고 있을 것이고 나도 방송할 때 막 존나 착한 척은 안 하잖아 돈을 많이 버는데 일부러 된장국 맨날 쓰레기 음식 먹고 그래서 그런 거라고? 아니 된장국을 먹건 어? 호박잎에다 그냥 밥을 싸먹건 어? 손가락을 빨건 발가락을 막 빨던 그게 뭔 상관이야 그러니까 너무 쉽선비 같은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너무 같지도 않은 이유로 막 까이는 게 좀 안쓰러울 때가 있다 이거지 제 3자 입장에서 봤을 때 그 방송에 몰입한 사람들은 아주 그냥 부배라는 BJ를 너무 나쁘게 묘사하겠지만 음 뭐 아무튼 뭐 그래요 안타깝구만 안타깝구만 안쓰러우면 합방을 하자고? 아니 그거는 아니지 뭔 합방을 할 그게 뭐가 있어 고맙다 팬아트 자 일단 여러분들이 이제 뭐 찍어준 키워드들은 여기까지만 쓱 보고 예 또 이제 한 10분 뒤에 배달시킬 거예요 밥 먹기 전까지 배달 오기 전까지 좀 계속 이제 좀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잘한 것들 좀 저기 볼게요 이번에는 요런